안녕하세요. 특반농부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땅콩수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땅콩을 제가 지난 4월 초에 쇠고랑을 심었죠. 이제 충분히 익을 만큼 익었고 오히려 늦은 감이 듭니다만 하도 피가 잦아서 이제 캐게 됐습니다. 여기 군데군데에 지주떼를 박아 놓은 것은 지난번에 한번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죠. 이 땅콩의 잎이 너무 많이 쳐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딱 쳐 놓으면 여기 딱 얹혀서 쳐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럼 이걸 필요 없으니까 잘라내고요. 그리고 땅콩을 한번 캐 보겠습니다. 지주떼 다 뽑고 이제 줄도 다 걷어냈습니다. 한번 볼까요? 땅콩이 엄청 많이 자랐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폭이죠. 초보 농사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 땅콩은 일명 낙화생이라고 합니다. 이 땅콩은 꽃은 이 지상에서 핍니다. 이 지상에서 꽃이 피어가지고 이렇게 자방이라는 또 콩나물처럼 이렇게 질축한 꽃자루가 생겨서 이렇게 내려가서 땅을 뚫고 들어갑니다. 이 끝에 뾰족한 이 부분이 이 속에 땅콩 씨앗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꽃이 피해서 자방이 내려가서 땅 속을 뚫고 들어가서 이 땅 속에서 땅콩이 꼬투리가 열립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보시면 땅콩 꼬투리가 이렇게 굵어졌죠. 근데 여기 보면 탯줄처럼 이렇게 달고 있잖아요. 얘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얘가 위에서부터 왔죠. 땅콩은 자라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콩은 위에서 꽃이 피고 이 자방이 내려가서 땅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크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단계별로 몇 가지를 잘 지켜줘야 땅콩이 많이 열리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죠? 이 가운데는 뿌리가 있습니다. 이 뿌리는 제법 깊이 들어갑니다만 그 다음 여기 열려있는 땅콩은 보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자방에서 떨어진거에요. 이게 단독으로 밑에서 이렇게 크는게 아닙니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주름주름주름 열렸죠? 네. 자방이 내려와서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열린거에요. 그러면 이제 이 땅콩들을 이렇게 따서 그 다음에 이제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그래서 이제 깔아가지고 이렇게 먹게 되죠. 이게 이제 땅콩의 한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려서 또 퇴비를 만들면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쵸? 이것이 네. 땅콩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한 뿌리 캔겁니다. 이렇게 이 자방들은 이제 뜯어내버려야 되겠죠. 네. 이런건 이제 국죠. 네.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네. 굵은 것만 그렇게 말려서 이런 것들은 아! 아직 여물지도 못했어요. 이런 속에는 땅콩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포기를 이렇게 펴고 나면 이렇게 주변에 보면 여기 속에 있잖아요. 자방에서 떨어진거에요. 뽑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굵은거에요. 이렇게 돼있네. 잘 볼가내야 돼요. 굵은게 땅속에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보세요. 네. 이건 이미 어떻습니까? 삭이 났죠. 네. 이건 너무 오래돼서 그래요. 너무 오래돼서 떨어져가지고 삭이 난 겁니다. 이거는 벌써 삭이 나가지고 한참 크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콩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발화를 한거죠. 자 이것도 한번 펴볼까요. 여기 보면 자방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이렇게 보면 여기 땅콩이 딱 이렇게 맺혀있잖아요. 하하 참 신기하죠. 이런거 보면 그래서 이걸 코미로 대략적으로 썩썩 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보면 굵은게 많아요. 이것도 오래돼서 삭이 나버렸어요. 이것도 못먹겠죠. 땅콩이 뚜껑이 이만큼 나오는데 이 정도면 땅콩이 많이 열린 겁니다. 이렇게 싹이 나서 싹이 나서 여기 보면은 넓게 자방이 내려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 것들 땅콩은 땅으로 파고들지도 못하고 또 파고들어가도 콩깍지를 제대로 형성을 못해서 콩이 안 열린 겁니다. 콩이 안 열린 겁니다. 이제 한 줄을 다 캤습니다. 아주 많이 열렸네요. 원래는 나머지 두 줄도 마저 캐겠습니다. 한 줄은 다 캐고요. 이거는 바싹 말려서 퇴비재료로 설겁니다. 비가 온다고 하니까 최소한 한 줄이라도 더 캐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많이 매달렸죠. 이 땅콩의 나무를 보시면 아주 이게 많이 컸잖아요. 그러면 이게 땅콩이 엄청 매달렸습니다. 보통 이 땅콩이 잘되는 토질이 사질토 그러니까 모래가 많은 땅에서 땅콩이 잘됩니다. 왜냐하면 자방이 내려와서 이 땅을 뚫고 들어가기가 쉽죠. 모래 성분이 많으면 그런데 이제 진흙 성분 점토질이 많으면 딱딱하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는게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이 밭도 사실은 논이었어요. 그래서 점토질이 많은 땅입니다. 물론 여기에 모래를 많이 섞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북을 도두어 주죠. 못 들어간 놈들은 보세요. 한 폭을 캤는데 여기 또 있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견과류를 많이 먹어주면 좋습니다. 볶아서도 드시고 또 샐러드나 또 반찬 할 때에도 땅콩을 넣어서 넣어서 또는 땅콩 장조림을 해놔도 밑반찬용으로도 좋고요. 뭘 해놔도 땅콩 이거 맛있잖아요. 고소하고 이게 한 폭이 이정도 나오네요. 이것도 한번 캐 볼까요? 이게 엄청나게 크죠. 이쪽도 그래서 여기 이제 자방 쫙 내려가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점토질이 많으니까 땅이 딱딱하죠. 모래 땅에는 바로 땡기면 쑥쑥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역시 요거는 나무가 적으니까 이게 비해서 적죠. 달린 것도 적네요. 그래 해도 한번 모아볼게요. 이건 나무가 크죠. 이건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 졸기가 많고 뿌리가 잘 내리고 이러면 꽃이 많이 피니까 꽃이 많이 피면 자방이 많이 내려가고 그러면 땅콩이 많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줄기를 많이 키워야죠. 아따야 이것도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 것도 부고하고 한번 틀어볼게요. 아따 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이랬죠. 이제 두 줄도 다 팠습니다. 마지막 한 줄 남아있는데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다음에 또 파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두 번째 고랑을 파 낸 겁니다. 이거는 어저께 오후에 판 한 줄입니다. 깨끗이 씻어서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이걸 캐가지고 또 한 서너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 묻은 흙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이 자방들 이걸 또 다 다 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과 썩은 것 이렇게 삭이는 것 이런 것들은 또 볼과 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충분히 건조시켜야 됩니다. 건조시키는 방법은 햇볕에 말리는 방법과 고추 건조기에 넣어서 말리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햇볕이 좋으면 햇볕에 늘어서 말리면 되고요. 언제까지 말려야 되느냐 하면 이걸 땅콩을 이렇게 흔들었을 때 지금은 안에 속이 꽉 차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근데 이걸 바싹 마르고 나면 이 안에 있는 땅콩 씨앗이 수축을 해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납니다. 그때까지 예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흙을 먼저 씻어볼게요. 일단 물을 부어가지고 빡빡 흔들려야 됩니다. 이래야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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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이렇게 마트하시기 위해서 표면의 무게 있는 헐거. 약간 이래요. 뜯어지도록 뜯어지도록 땅콩이 우리 입에 들어올 때까지 모종 심어서 토양 만들어서 심어가지고 물주고 버름주고 키워서 또 이렇게 수확기가 씻어서 까듬어서 말려서 또 까지를 까서 볶아서 그래야 비로소 고소한 땅콩을 맛보게 되는 참 어떻게 보면 긴 장정의 기간이고 힘든 노동의 연속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시되 아이고 그 힘든 걸 안하고 사먹겠다고 물론 사먹으면 간단하죠 하지만 그 사먹는 땅콩 이런 텃밭 농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물론 시중에 파는 거는 아주 대단위로 키워서 그렇게 농업하시는 분들이 팔지만 뭐 제 같은 사람들이야 팔 게 없으니까 우리 먹을만큼 심어서 키우는데 아무튼 이렇게 참 일이 많습니다 자 이제 흙이 어느정도 씻었었죠 그럼 뱃속 쿨이 그럼 뱃속 쿨이 그럼 뱃속 쿨이 이렇게 자세히 가슴이 좀 더 일어납니다 그렇게 가슴이 다행히 가슴이 좀 더 일어납니다 더 길동한 거 다행히 가슴이 다행히 가슴이 다행히 가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고추 건조용 소쿠리 여기에다가 펴서 말릴 겁니다. 저기 있는 두 개는 어제 켠 것. 이건 오늘 켠 것입니다. 여기서 말리면서 여기 있는 이 자방 이것도 다 뜯어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완전히 다 제대로 엉글지 못한 것. 이건 까보면 안에 제대로 콩이 없죠. 콩깍지가 만들어지다가 말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안에 땅콩이 없어요. 그래서 콩깍지가 야무른 것만 말리고. 그 다음에 미숙. 아직까지 덜 연 그런 것들은 골라서 빼냅니다. 말려 봐야 이런 건 못 먹습니다. 먹을 게 없죠. 이제 미숙이에요. 그래서 꼬투리가 야무진 것만. 꼬투리가 야무지고 굵은 것만 남기고. 작은 거나 이렇게 미숙한 것은 빼내버립니다. 자 이제 굵고 야무진 것만 남았죠. 이건 작은 거 미숙 골라낸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또 괜찮은 것들은 쪄서 까먹으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말려서 깔 거고요. 자 이제까지 텃밭 농부가 땅콩을 수확해서. 씻어서 약불가 내고 선별 건조하는 데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